이걸 언제 다 포함하고 싶어? 이거요? 6개월 걸려요 남산타워에 가면... 와 물내받아 남산타워 같은거네 뭐 이렇게 뭐? 필요없어 필요없어 숙소 되게 이쁘다 숙소 좋다 숙소도 좋고 드론 가져올걸 너무 아쉽다 드론 날렸으면 진짜 이뻤겠는데 비온다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나가볼까요? 가자 렛츠고 갑시다 바로 마트가 앞에 숙소 되게 좋다 위치 선정 좋고요 근데 밤에 그렇게 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일본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또 방해를 한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살짝 고기 특유의 냄새나는데? 여기 이 집에서 직접 철 called 절어ispers 아 절인 고기요? 오오오오오오 돼지고기 인데 직접 절여서 오오오오오오 아무렇 eagle 아이자 이 집채에서 제대로택은一些 공심채 나는 따로게 저한테 시켰어 마슈OLL 마슈 JON 아아..띠아..이까비.. 머시로드..머시로드.. 마주..마주 씨는 줄임말 아네? 직원분들이 저희의 주문을 기다리고 계신거죠? 우리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그니까.. 못택이 없네.. 야 우리 치욕이야.. 아.. 내 나이 생신지 안고 저 타만이야.. 하하하하 중국아야 되나? 죄송합니다 무슨 맛이에요? 매콤하고 카맛나고 맛편은 좀 제대로 해봐 비리긴 하다 그냥.. 닭이랑 족발이요? 닭? 여기는 대비부른데.. 오오.. 이게 검은거.. 닭이랑 족발? 닭? 닭? 응.. 이거 닭이 너무 좋아요.. 닭.. 자 이런.. 이게 닭.. 아우지 오골게 오골게..아 이게 오골게요 이 검은게.. 오골게.. 다오츄.. 오골게.. 오골게 되게 쫀득하네요.. 오골게 되게 쫀득하네요.. 오골게 되게 쫀득하네요.. 오골게 되게 쫀득하네요.. 오.. 되게 쫄깃쫄깃.. 오.. 되게 쫄깃쫄깃.. 오.. 되게 쫄깃쫄깃.. 맛있다.. 족발.. 아 괜찮습니다.. 찍었어요.. 볶음밥.. 수중 미나리.. 아니 수중.. 브로콜리.. 아.. 시세.. 쌀부추도 아주.. 예.. 쌀부추도 아주 많이 넣어.. 아.. 더 진하면 망가져서.. 아.. 시세.. 아.. 더 진하면 망가져서.. 많이 드시지? 음.. 말랑말랑.. 말랑말랑.. 아.. 운당성에 야생버섯.. 향이 정말 좋다.. 향이 좋아요? 응.. 음.. 미나리지않어.. 솔리버섯.. 은.. 은은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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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이 괜찮으니까.. 또 뭐.. 먹어야지.. 아.. 이제 시간이 전혀 들을수록.. 국물이 되게 맛있었어요.. 네.. 국물이 계속 진해져가지고.. 아.. 니꺼하고 내꺼하고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안 깨끗해? 그.. 전 짐벌에서.. 짐벌을 깨놔가지고.. 안 흔들려서.. 네.. 와.. 와.. 진짜 한적하다.. 네.. 엄청 한적하네요.. 근데 리장은.. 어제도 중국어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제도 중국어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본다.. 맞아요..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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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시독.. 나시족.. 상영 문자.. 사진 찍으시네.. 오.. 아.. 아.. 이렇게 벽화로 해놓고.. 이렇게 빛 딱 쪄니까 이쁘네.. 아.. 여기 진짜 좀 시향 같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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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차.. 차.. 아.. 여기가 제가 사가야 될 곳이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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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으로 차를 거치게 되시네.. 응.. 이거 마시는 거 아니야.. 아.. 버리는 거.. 이거는.. 찻잔을 우선 데펴야 돼.. 따뜻하게.. 아.. 근데 왜 뜨거운 물로 안 하고 찻물로 해요? 어차피 첫 번째 그거 해야 되니까.. 물은 버려.. 첫 번째 찻물은 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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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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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원래 쇼하고 쇼하고 쇼하고.. 여기가 다스리고.. 오.. 슬프게 쇼하고.. 살 빼는 게 좋지.. 살 빼는 게 좋지.. 할 수 없지.. 그러면..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오히려 마시고.. 더 배고파지고.. 더 먹고.. 그때 먹으면 안 된대.. 마시고.. 더 배고파지고.. 아 예 그럼 안돼 안돼 그러면 내가 되고 오늘은 3-4번씩 우려지는 것 같은데 보이찬은 아 담배까지 역시 딱어 보이찬은 하루종일 우려구 역시 보이찬 동보이찬 보이찬 사랑합니다 범되니까 사람이 많아졌네요 이정도면 이쁘게 잘 찍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녁에 되게 이쁜데 이쁜데가 나를 보다 그러니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 걸리겠다 하나 둘 셋 가운데로 가세요 하나 둘 DSLR 놓고 왔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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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집에 아까 고기만 사야비고 나머지는 사야비 없어있어요 네 찻집이 아까 저희 반대만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텅텅 비어있어요 찻집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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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사람 많아 다만 도전 1, 2, 3 잠시만요 1, 2, 3 많이 찍어야 되는데 원래 많이 찍어야지 그중에 한잔 걸린다고요 제가 많이 못찍어드릴까봐 좋은 사진 못찍어드릴까봐 걱정되네요 비 맞더라도 아 중심가 아 사진찍는데 춤을 잘 추던데 이거 좀 가봐 그림사일에 오빠랑 파리 그중 진지 가만히 만나서 그중 마침를 나 천장보고 걸어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큰데? 특대형견 아니에요? 진짜 사람만한거 아니에요? 중국은 진짜 특대형견을 많이 키우네 한국사람들이 더 많은거 같아요 한국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한국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국경가면 진짜 국경가면 툭 씌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진짜 중국옷 느낌이고 너무 확대려 이걸 언제나 보는지 보여요? 이거요? 6개월 걸려요 남산타워에 가면 남산타워에 가면 와 울래받아 휴대폰이 남산타워 같은거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 아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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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